네, 드디어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본격 귀성길도 이제 시작인데요. 아침까지는 안개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특히 충남과 호남, 경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요.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에서 활동하시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광주와 전주, 대구 27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연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